정의를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이 비정상적인 시대는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. 1년 전 오늘은 서재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날입니다.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습니다.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이 안 됐기 때문이죠. 미투운동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들 중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멈춰있는 법안이 무려 111건이나 됩니다. 대표적으로 no means no rule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있죠. 또 용기 내서 피해 사실을 폭로했더니 가해자들이 엮어서 하겠다며 악용했던 사실적시 명의 훼손죄 이걸 폐지하는 법안도 있고요. 이 외에도 초중등 교육과정에 성평등 교육 내용이 들어가는 것 대학 내 피해 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. 1년이 지난 지금 미투운동은 분명히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. 지난해 성범죄 신고 인원이 역대 최고로 많았는데요. 침묵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들이 더 많이 도발에 나섰다는 거죠. 하지만 피해자들의 용기에만 의지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더 많은 피해자에게 용기를 가해자에게는 경고를 주기 위해 이제는 잠자는 법안들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. 여전히 카톡이 국민 메신저지만 요즘 페메랑 인스타 DM도 많이 쓰잖아요. 접속 중인 친구들 목록 쫙 뜨고 내가 보낸 거 누가 언제 읽었는지도 알 수 있고 굳이 다른 어플 켤 필요도 없다 보니까 20대 20대 사용자 수가 엄청 늘었는데요.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는 페메랑 인스타 서로 통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.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왓츠앱까지 합쳐서 25억 명 규모의 통합 메신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. 아니 이게 무슨 끔찍가 혼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예 완전히 합쳐지는 건 아니래요. 각각의 앱은 그대로 존재하고요. 서로 자유롭게 연동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인스타 계정이 없어도 페메로 인스타 쓰는 친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페북이 왜 갑자기 서비스를 통합하는 걸까요? 정확히 알려진 건 없지만 경쟁자인 애플의 iMessage에 대응하고 자기들이 인수한 왓츠앱의 가짜 뉴스를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과연 이 통합 메신저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? 아님 그냥 또 하나의 혼종으로 남게 될까요? 연휴 때 일본 여행 계획 중인 분들 계시죠? 근데 독감 여행과 이상행동 때문에 일본 여행 취소해야 하냐라는 인터넷 게시글 많이 보이더라고요. 우리 보건 당국은 여행을 피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니까 일본 독감에 대해 궁금한 점 하나하나 설명해드릴게요. 얼마 전 일본에서 한 독감 환자가 전철 선로로 뛰어들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. 또 갑자기 질주를 하거나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일도 있어서 일명 좀비 바이러스라는 괴담까지 퍼졌는데요. 독감 바이러스가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많이들 걱정하는 것처럼 타미플루의 부작용인지는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합니다. 일본에서 발생한 이상행동 95건 중 20% 정도는 약을 먹지 않은 환자에게서 나타나기도 했고요. 지금 일본에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의 종류는요. 60% 이상이 H1N1형 우리나라에서 두세 달 전에 유행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. 이번 바이러스가 특히 위험한 변종이다라는 말도 사실 무근이고요.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종류입니다. 현재 일본 내 독감 감염자는 200만 명 이상인데요. 환자 수가 엄청 많아 보이지만 인구 대비로 따졌을 땐 특별히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. 지금 일본 말고도 홍콩, 타이완 같이 다른 나라에서도 독감이 돌고 있는데요. 백신을 맞으면 걸리더라도 가볍게 지나가니까 여행 가기 전에 미리 미리 예방접종하면 좋을 것 같죠?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. 내일 만나요 우린 안녕 안녕